자 시작하겠습니다 인터 인트 써볼까요? n o u r i n t o 인트 그러면 읽어볼까요? 인터 더 박스 그 박스 안에 그 상자 안으로란 뜻이겠죠? 그 상자 안으로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? 어디 그렇죠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실까요? 어떤.. 어 앞재비씨 그렇지 2가 맞춰도 앞재비씨구나 인트에요 계속해서 떨어지다 쓰러지다 떨어지다 뭐지? 떨어지다 쓰러지다 4 써 볼까요? f-o-l-e 아 h-o-o h-o l-e 이게 무슨 소리 한다고? ho 나는 조금 더 공부하고 와야되겠다 왜요? 왜요? 예 열심히 했는거 알겠는데 근데 부족해요 콜이랑 폴이랑 폴이랑 헷갈렸데 공부하고 오세요 f-o-l-l f-o-l-l 무슨 시에요? 어떤 시요? 하다시요 하다시지 이게 무슨 제주로 어떤 시가 됩니까? 돼요 네? 안 돼요 된다고요? 이제 오이기도 하나요? 데스 어딘가 안 되네요 H-o-l-l-p 무슨..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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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고요? 아아! 어? 이제 안 틀린다고요? 네 자신감 어디서 나올 거예요? 여기서 헬프 헬프 무슨 씨예요? 독자니까 하다 씨요 예 아래로는 다운 다운 D-O-W-N 다운 다운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? 여섯지 어디 아래니까 어디죠 그렇지 다운 사수 D-E-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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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씨예요? 이름 씨요 훌륭합니다 라벳 라벳 L-A-D-D R-A-D-D L-A-D-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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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-E-R L-A-D-D 라벳 아, 헷갈렸어요 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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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씨예요? 이름 씨죠 그렇죠 궁금합니다 퓨 쏘리 쏘리 s o r r w 아 w 아니지 어~~ y 쏘리 무슨 시에요? 하다시요 어 하다시라고? 어떤 시죠? 어떤 시? 쏘리 쏘리스 쏘리 슬픈 sad s a d 어떤 시죠? 오 분명합니다 다음 sad 해피 h a p p y 무슨 시에요? 어떤 시죠? 어떤 시죠? 어떤 시 많이 나오네요? 오늘은 어떤 시가 제일 많이 나와요? 홀 h o l e 오 하다시 어 구멍이니까 이름 시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? 어 언제? 아니요? 뭐라고요? 구멍? 어디에요? 당연히 왜 구멍? 아 왓이구나 무엇 구멍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것도 가는거 이것도 가는거 좀 맞는데 어디 구멍에 어디하고 무엇은 다릅니다 홀 홀 어리석다 어리석은 브라우즈 아 폴리쉬 폴리쉬 F O L L 오 F O O L S H 폴리쉬 아 fool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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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y 이 소리를 넣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fully full fool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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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시냐고요 아 무슨 뜻이냐고요 어리석다 왜요? 그럼 무슨 시에요 그럼 하자시죠 맞나? 뜻도 틀리고 씨도 틀려도 뜻이 틀리면 씨가 틀리겠죠 당연히 뜻이 뭐였지 어리석다 아니었나 스펠링도 틀리고 뜻도 틀리고 씨도 틀렸습니다 네 밑 위에 3개 하실거에요 네 foolish 계속해서 hung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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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뭐에요? 배고픈 무슨 시에요? 어떤 시에요? 오 hungry 고맙습니다 hungry 다 맞았네요 이거래요 아 아니 NOT 뭐 뭣이 아닙니다 NOT 비곤한 타 슬리피 슬리피? 아 타이어드인가 슬리피 슬리피 그 고민이네 졸리니한 뜻이었잖아 그러면 타이어드 타이어드죠 타이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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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T I R E D 오우 타이어드 그냥 배고픈 타이어드 뜻이 뭐였죠? 배고픈 아 배고픈이었는데 피곤한 그럼 무슨 시죠? 그럼 당연히 어떤 시죠? 오우 훌륭합니다 셋 다 맞았네요 타이어드 보다 룩 룩 훌륭합니다 룩 룩 무슨 시죠? 하다 시죠 그렇죠 하다 시죠 훌륭합니다 룩 부시 B U S Y 근데 소리가 좀 틀렸는데요? 잘 듣고 따라하세요 블루시? 비지 아 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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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뭐죠? 비지 바쁜 혼잡함 바쁜 혼잡함 훌륭합니다 음 무슨 시죠? 어떠시죠? 오 훌륭합니다 소리 빼곤 다 맞았네요 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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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자꾸 소리내면서 익히는거에요 졸리는 슬리피 슬리피 S L E E P Y 오우 이제 W라고 안했네요 훌륭합니다 슬리피 슬리피 뜻이 뭐였죠? 먹 아 슬리피 졸린 그 무슨 시죠? 어떠시요? 오우 셋 다 맞았네요 오우 슬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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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거 타이거 G 아 T I R 아 G E 이즈 이즈 처음부터요 T I I 아 I R 이즈 이렇게 아 계속 뭔가 그..잠깐만요 응 타이거 타이거 타이 아 이즈 슬기 연습했으니까 이즈하네 T I G E 소리를 외웠어요 이니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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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몇가지 소리 타 타 그치 내가 가진 소리 세가지 I E 어 중에서 타 I 그래 어파의 소리 타이 타이 걸 걸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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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타이거 오우 타이거 아니 왜 입을 못내고 소리 외웠지 타이거 뜻은 호랑이 호랑이고 그러면 시는 어떤 시가 아니고 이름 시겠죠? 공물의 이름이죠 타이거 타이거 좀 쉬운 동물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여우 폭스 어 폭스 영국사람들은 폭스 미국사람들은 폭스 P F O X 오우 근데 왜 발음이 다른거에요? 영국이랑 미국이랑 우리도 사투리가 다른듯이 영어도 그래요 박스 박스 뜻은 여우 씨는 이름 씨 이름이죠 박스 박스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러면 뭘 틀린거죠? 헬프랑 또 뭐 있었지? 헬프랑 아 뭐였더라? 아 블리쉬 블리쉬가 아니고 블리쉬 블리쉬 오케이 시험지 오늘 뭐 말하기 잘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다시 해올건 없구요 시험지 종이 쓰기 종이 쓰기 시작 선생님 저 나전부터 화장실 꼭 참아왔거든요 오 그래요? 사실 그것 때문에 전화한거에요 아니 여기 화장실 이거에요 여기서요 아니 평소에 여기 키 한 번에 모아져 있으니까 이것도 좀 따로 빼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